끼는 분이 워싱턴중 시애틀 너무 많으신거야 아 나도 그래 나도 보기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분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연말 감사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별명을 좀 붙였어요 시애틀의 카치기 아아 또 있어요 시애틀의 카치기라고 별명을 주셨는데 아주 변명도 있고 그 분은 대단하셔 고윤정씨의 무대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재배 하지만 이 분을 어떻게 낭밍하여 저희가 지금 이 분이 17 너무 그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한 분이 이 분이 오늘 하루도 그때로 웃을 수 없겠지 목매여도 해달며 흘러도 해가 오는 한숨으로 목매여 일으니 우리의 계시오 남아를 사는 게 아니라 말 안 해가 오는 한숨으로 속은 그대와 나의 의미를 운명이라고 생각해줘 새우도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사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대를 다시 만나요 세상에서 못할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는 곳 세상에서 못할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는 곳 속은 그대와 나의 의미를 운명이라고 생각해줘 새우도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사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대를 다시 만나요 세상에서 못할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는 곳 세상에서 못할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는 곳 계속적용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날 민희ang이 아니면 이날 민희ang이 도 mafia님의 코를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아니 우리 잠깐 얘기 좀 말씀 좀 나가볼게요 고유정씨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거 일단 노래도 노래지만 음식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분께서 제가 노랬던게 냉장고 구자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번 냉장고는 다섯대네요 다섯대? 진짜입니까? 일곱개 아니 우리 저번에 할때는 다섯개였어요 두개 들었네요 두개 들었네요 연말을 맞아서 어떤 음식을 해요?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음식이 필요없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냥 사골국을 많이 끓여서 주시면 되요 굉장히 사골국 여러분들이 사골국을 많이 끓여주시면 되요 겨울을 낮게 근데 이 앵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근데요 오늘 청취자 연말 감사쇼에 특히 관심이 많으셔서 후원 너무 주셨어요 라디오한국에 애정이 정말 많으신거 같아요 아니 라디오한국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슨 일만 있으시면 저희한테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아무리